자 우리 건강한 시간 함께 합시다 사랑의 이별이 그것이 천하금처럼 스쳐나면 생각난다 생각난다 가고 있는 그 사랑에 성능한 일 안에 살고 있나 보고 싶은 네 여인아 꿈속에라도 꿈속에라도 보고 싶은 아 네 여인아 감사합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좋은 시간 함께 하시고요 방댕예술 딸의 혜빈 콤바님이 멋지고 너무너무 잘하시고 제주많은 우리 콤바님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함께 하세요 사랑의 이별이 그 순간이 내 가슴속에 젖어오면 느끼워라 부리워라 다시 모두 네 사랑을 성능한 일 안에 살고 있나 보고 싶은 네 여인아 꿈속에라도 꿈속에라도 만날 수 있을까 아 내 여인이야